네, 업범요정 킹콩입니다 여기 요정 얘기 왜 붙였냐? DCC 밑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냥 좀 귀여워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덩치가 크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1탄에 이어 이번 주는 2탄 관계사 편입니다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거의 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70% 정도 관계사는 항상 들어갑니다 관계사랑 수요일치 관계사랑 준동사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관계사가 한 70% 차지하기 때문에 관계사를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번 업범요정 킹콩 2탄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계사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지 뭐 좀 정리해드리니까 요 TCC 잘 듣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미리 써놨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6개 6개 관계부사는 4개입니다 합해서 10개인데 여기서 접속사는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는요 unlimited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게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머릿속에 6개가 탁탁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다 그러면 탁탁탁탁 떠올라야 되고 여기 애들을 딱 보는 순간에 어 이거 관계대명사지 저건 아 이건 관계부사야 라는 걸 좀 알아야 그 업범이 좀 시작이 돼요 관계사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접속사는 뭐가 접속사인지 모르는 거야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 우리는요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의 차이점과 공통점 도대체 뭐가 같은 건지 뭐가 다른 건지 좀 알아야 이 관계사가 지금 접근이 되거든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관계자가 붙은 애들 있잖아요 관계자가 붙은 애들은요 전부 다 앞에 선행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요 근데 미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따 4번으로 얘기할 이 선행사에 대한 얘기가 이 원래 업법이라는 것은 그 독해보다는 형태적으로 딱 이제 답이 선명하게 딱딱 나오는데 업법에서는 반드시 좀 독해를 해야지 독해에 의존을 좀 하는 측면이 많은데 이 관계사의 문제가 나왔을 때 선행사는 철저하게 독해의 편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내야 선행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선행사 말 나온 김에 이 선행사는 그리고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은 겁니다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게 선행사 아닐 수 있어요 멀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번 독해를 해야지 안다 두 번째 위치가 자유롭다 위치가 자유로워요 선행사는 무조건 바로 앞에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 애니웨이 어쨌든 관계대명사 6개하고 관계부사 4개는요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선행사는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접속사는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냐에 대해서는 공통점 차이점이 있고요 그건 앞에서의 공통점 차이점이고 관계부사 접속사는요 뒤에서 얘네들 뒤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 뒤에서는 명사가 빠지지 않은 그런 거 이제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관계부사하고 접속사는 뒤에 명사가 빠지지 않았어요 완벽한 문장인데 관계대명사만 이 6개만 뒤에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선생님들 그래서 뒤가 불완전하다 그럼 무조건 이 6개를 쓰는 거예요 뒤가 완전하나 그럼 이 6개는 아니고 관계부사나 접속사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기초 시작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관계대명사 이 4개를 썼잖아요 이 4개는요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아까 이거 보셨겠지만 결국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왓과 대세 구별이 이게 여러분을 가장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업법 책에서 못하겠으면 제가 업법 킹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자기가 그냥 셀프스타드를 공부할 때 관계사 측면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이게 선명하게 구별이 돼야 관계사가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본 것처럼요 관계대명사가 총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개 중에서 얘는요 얘만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6개 중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5개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시 나오면 얘가 도대체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6개 중에서 얘가 좀 독특한 점이죠 두 번째 왓은요 접속사가 아니면서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다시요 얘는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면서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즉 관계대명사 6개 중에서 위에 있는 얘네들 4은요 그렇게 큰 사고를 치질 않아요 근데 왓하고 대시 아주 독특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관계대명사 그 파트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맨 끝에 접속사로도 쓰이고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관계대명사면서 앞에 선행사가 없는 그래서 마치 접속사 같은 그래서 얘하고 얘가 확실하게 구별돼 이 정도까지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사고치지 않는 이 넷 중에서 이 위치 위치만요 앞에 콤마를 찍은 계속 조형법을 만약에 쓴다면 오케이? 쓴다면 얘는 앞문장 전체나 일부분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선행사에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콤마를 찍는 왓이나 덫 그런 계속 조형법은요 얘네들은 콤마를 찍을 수 없어서 계속 조형법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차이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이 관계부사에서는 하우가 앞에 이 웨이 하우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 웨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선행사 웨이랑 하우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색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접속사는 너무 많다 얘를 어떻게 따로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보신다면 그 세 개의 명제 세 개가 개념은 정리가 되는 건데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파 그것도 하셔야 되고 결국 맨 마지막 여기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정도 하시면 선행사는 좀 공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녀정 킹콩 2탄 관계사 편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관계사가 공부가 제대로 된 건지 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몇 가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거에 대한 방향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업범요정 킹콩 3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